반도체 현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호남 반도체 동맹을 제안을 하셨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대한민국은 지방은 다 소멸하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서로 경쟁하면 못 산다. 지방이 광역별로 초광역으로 뭉쳐서 수도권하고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정무수석 할 때 늘 그런 말씀을 하셔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윤석열 정부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중요성 또 반도체 인력 확충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 어쩌면 이거 기회일 수 있겠다. 수도권 중심으로 가는 이 반도체 생산과 반도체 인재 양성을 우리 지방에서부터 먼저 하자. 그러려면 광주, 전남, 전북 뿐만 아니라 영남까지 영호남 동맹이 좀 맺어졌으면 좋겠다. 광주, 전남, 전북 3개와 불경 3개, 대구, 경북 2개에서 8개의 지자체가 좀 동맹을 맺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반도체 동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대도 아니고 협력도 아니고 동맹이라는 영어를 쓰셨어요. 동맹은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뜻이나 행동을 함께하기로 굳게 맺은 약속이나 그런 관계를 뜻한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지역의 절박함을 그렇게 표현하는 단어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역을 살리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데는 여야도 없고 또 호남, 영남도 없고 진보와 보수도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민주당의 지도부마저도 수도권 중심으로 꾸려지다 보면 소위 수도권 정비법, 쉽게 말해서 균형발전 정책에 적극 호응하지 못하는 지도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지방을 살려야겠다는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영혼함이 함께 뭉쳐야 된다. 여기는 진보와 보수도 없다. 영남과 호남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단어, 동맹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지방이 뭉치자라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사실 반도체 가져오는 걸 두고 지금 지자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쟁을 하는 관계에서 과연 얼마나 통합이 될까라는 의문도 들거든요. 바로 그렇습니다. 반도체 사업이나 또 반도체 관련 첨단 인력 관련해서는 이대로 있으면 영남, 호남이 뭉치든 영남, 호남이 싸우든 이대로 있으면 수도권이 다 가져가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의 반도체 투자를 보면 막 200조, 300조 막 합니다. 단위가 다릅니다.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주로 용인과 화성 근처에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남과 호남이 과연 싸우면 합치가 되겠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영남, 호남이기 전에 수도권에서 다 해먹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영남, 호남이 우선 힘을 합쳐서 수도권의 대학 인력이라든가 기업 투자라든가 이런 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가지 않고 지방에 먼저 오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영남이 할 건가 호남이 할 건가는 그 다음번 싸움에도 경쟁에도 괜찮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연장선에서 수도권 대학의 어떤 학과 증원 이야기가 지금 정부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선자께서는 지금 지방대학의 지역에 있는 거점 대학이라든지 우선권을 주어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수도권 규제에 의해서 수도권을 딱 규제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총량, 대학 학생의 총량을 신입생을 뽑는 총량을 다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풀어서 수도권에게 첨단학과, 반도체학과를 증원해 주는 순간 지방대에는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 없는데 다 지방대는 고사하고 망하게 됩니다. 우리 광주, 전남을 보면 목포대의 반도체 관련 학과가 한 60명, 그 다음에 전남대가 한 60명, 여수대를 포함해서요. 여기가 전부입니다. 그런 만큼 만약 수도권 중심으로 더 나아가서 수도권 절반, 지방 절반 방식으로 하더라도 수도권 중심으로 인재 양성이 되고 수도권의 대졸자들은 취업하는데 지방대의 졸업자들은 취업할 길도 없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제가 요구했던 것은 첨단학과, 반도체학과를 늘리는 건 좋으나 이건 지방대학에 늘리는 것이 정답이다. 그래야만 첨단학과, 반도체학과도 늘리는 거고 균형발전도 살리는 거다. 그런 점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식으로 해야지 첨단학과가 반도체학과가 인력이 필요하다 하여 수도권 중심으로 늘리면 이건 하나는 성취하려나 모르는데 하나의 과제, 균형발전에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 될 거다. 이런 제가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죠. 눈여겨서 우리 지역의 지역민들도 눈여겨서 들어야 될 부분이 수도권 대학의 학과 정원이 증원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걸 잘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점은 우선 우리 민주당이 160석 이상 되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수도권 정비법이 통과되야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저 대통령이 또 교육부에서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수도권 중심의 증원을 발표하더라도 이 국회의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통과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민주당이 특히 잘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민주당 내에도 수도권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의 대학에 증원 눌린다고 하면 혹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 점을 잘 우리 호남의 의원, 영남의 의원들이 막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보도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지역 인재, 인재 양성하려는데 무슨 규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교육부에서는 또 약간 변칙적인 운용, 계약학과 부분, 수도권 대학 증원하고 별개인 계약학과를 충원한다, 늘린다. 이런 편법을 쓰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계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계약학과는 기업이 돈을 대고 학교에서 학생을 길러내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도 우리 문재인 정부에도 수도권의 세계대학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이나 SK에서 돈을 대고 대학에서 인재를 길러내는 겁니다. 이것은 정원, 대한민국의 대학생 정원 바뀌기 때문에, 정원 이외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 협의하면 됩니다. 제가 이 계약학과를 청와대에 있을 때 전남대 같은, 또 조선대 같은 데를 좀 계약학과를 설치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업들이 전남대, 조선대에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전남대, 조선대에 인력을 키울 준비도 안 되어 있고, 키우더라도 삼성, SK에서 쓰지 않겠다, 그 사람들을. 그래서 결국 못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고려대라든가 서울에 있는 대학 중심으로, 성균관대라든가 세계대학을 했는데 이런 계약학과는 기업과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건 부분적으로 해야죠. 수도권에 정해야 한다면 계약학과를 하시고, 교육부의 인재양성, 인재TO를 늘리는 것은 지방대에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인재양성 시스템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올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 차원에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제가 발표했고, 김용록 당선자, 지사후보하고도 함께 협약을 맺어서 시민, 시도민께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광주와 전남에 150만 평, 300만 평의 반도체 특화단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마침 이 300만 평의 반도체 공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또 채택도 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동안 노력해온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 김용록 지금 지사하고 저하고 취임 전에도, 또 취임한 이후에도 잘 준비해서 반드시 반도체 특화단지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필요한 인재 양성 준비를 또 하고, 이 두 축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반도체 산업, 또 인재 양성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듣겠고요. 이제 취임까지 한 2주 남짓 남았는데, 초기에 득표율이 좀 나아왔습니다. 선거 전 이야기 잠깐 하자면. 득표 수도 좀 상대적으로 좀 나아왔었는데, 그래서 초기 시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인가요? 엊그저께 미디어 대의하면서 취임하고 바로 현안들에 대한 추진 방향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일단 저는 이제 공직자들에게는 창의성과 적극 행정을 주문하고 싶어요.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해나갑시다. 그리고 시장인, 제가 취임을 하면 시장인 저는 책임성과 추진력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공직자들은 한몸이 돼서 창의적이고 추진력 있는 시정을 펼쳐가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방향이 맞다면 시민들께서 박수를 쳐주실 거고, 그 방향대로 해보고, 그리고 시민들의 힘을 박수를 받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인수위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데요. 인수위원장으로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를 임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담긴 의미는 어떤 건가요? 김준하 교수님은 40대 초반에 학문과 현장을 아는 교수다. 그래, 실사구시형 현장 전문가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수위원들 20여 분 계시는데, 전부 과거와 달리 젊은 현장 전문가,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를 김준하 교수님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조한익 한전 사장을 영임했던 조한익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한 50여 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조한익 사장을 중심으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래서 인수위원회 20여 분, 조한익 사장을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회가 50여 분이 함께 강기정표 220여 개의 정책이 시공직자들하고 지금 실현 가능한지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인수위원회 구성과 활동은 내부적으로 할 몫이고, 특히 세정부, 야당이 됐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래서 세정부와의 소통, 협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 국비대응 TF팀도 만드셨는데, 이런 약이 있습니다. 부단체장을 국민의힘 인사로 한번 채워보는 건 어떻겠냐라는 제안도 있고, 실제로 제주도라든지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남경필 도지사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했고요. 또 대구 권영진 시장이 대구에서도 했고, 또 지금 김동연 당선자도 적극적으로 그런 행보를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그 지역 상황에 맞춰서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더욱 이제 우리 광주 경우는 여당이 된 국민의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장관, 차관 하나 호남 사람 없는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부단체장, 정확히 부시장을 누구로 할 거냐 문제는 아직 좀 고민을 더 해야 될 문제인 것이 분명하고요. 다만 국민의힘 광주시당과 정책협의도 다음 주 24일 날 지금 준비해 놓고 있고요. 또 주기환 후보하고도 조만간 만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이제 당선 신분으로 다음 주에는 우리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 또 방문해야 될 일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협치가 중요한 문제이고 그러나 협치가 중요한 문제하고 부시장을 꼭 국민의힘, 여당 사람을 써야 된다는 것하고는 바로 일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다 열어놓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어떤 밀린 숙제들 5개 현안 플러스 이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올해 안에 군공항 이전은 단계별로지만 이제 올해 안에 5개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사실 그동안 계속 좀 시간이 걸렸던 문제들인데 올해 안에 가능한 건가요? 네, 제가 그저께 얼마 전에 미디어데이에서 5뿌라스 1, 밀린 숙제 5가지와 한 가지의 군공항 이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등산 문제, 지산 IC 개통 문제, 배군 지하차로 문제, 일신 전남방직 문제, 복합 쇼핑몰 유치하는 문제 이 5가지의 현안과 군공항 문제 하나. 5뿌라스 1 과제는 제가 약속대로 빠르게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앞에 5가지는 올해 안에 그러니까 취임하고 6개월 안에 제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내놓겠다. 그걸 특히 인수위 보고서에 담겠다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담지 못하면 저를 크게 비판해 주시고요. 두 번째, 군공항 문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올 6월 안에, 올해 안에 노력할 일과 곧 이을 2년 안에 총선이 다가옵니다. 총선까지 노력할 일과 4년 안에 임기 내에 노력할 일을 좀 구별해서 인수위 보고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 문제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좀 어렵습니다. 현행법이 있는데요. 이 현행법은 광주시가 노력해서 공항을 옮기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현행법이고.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와 우리 민주당에서 국가 주도로 하겠다고 해서 법 개정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 만큼 법 개정 사항도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투트랙으로 아무튼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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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